음악 오늘도 계속해서 부담은 되지만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가 어떤 의의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문제는 그 푸는 방정식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푸는 방정식을 모르고서는 풀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법칙이라는 게 다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도 비슷한 원리가 해당됩니다 신앙도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신앙에도 원칙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 방정식대로 아무리 어려운 신앙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신앙 방정식대로 하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 돼도 환경은 안 바뀌어도 그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의 방정식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 뭐 별 문제 아닌 같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고민하고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깊은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죠 문제가 별것 아닌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면서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인 문제가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죄에서 파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직장에서 있는 일, 가정에서 있는 일, 개인에게서 있는 일 다 그게 같은 원료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목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가볍게 얘기고 교회 다니면 당연시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처럼 우리 인생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구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오인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줄기죠 이 땅에 살 동안에 첫째는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문제고 구원받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모든 방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다 설명해 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 다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어떻게 하면 상급을 많이 쌓는가 다 알려주셨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낭비고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되는 것부터 또 훈련받는 것부터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다 쓸데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카운트, 계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나의 창고에, 나의 집에 다 쌓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방정식대로 살지 않으면은 반대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셔도 또 방정식과 틀리게 신앙하면은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도 자기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게 교회 성교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적은 문제가 아니죠 왜 그 사람이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지금 신앙에 속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막상 천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얼마나 통탄을 누르시고 실망을 누르시고 허탈하겠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 현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 문제겠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석의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큰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마귀와 주는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하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지식, 그 시대에 자기들이 세우는 관습, 또 자기 생각들 이런 걸로 했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미스죠 오늘 20점의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뤄니 너희 의의가 석의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 못하면 너희 좋지 않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밉보인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아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 그럼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의의가 도대체 어떤 의의길래 천국에까지도 못 돌아갈 의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명교사라는 말이듯이 바리세인들의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준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경계하신 석의관과 바리세인의 의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21제부터 이 복음소에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계속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의의와 하나님이 바로 교정해 주신 의의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서론격이에요 이 서론을 잘 들으시면은 다음부터 21절부터 내려가는 모든 복음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다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바리세인들의 의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 수준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바리세인들과 석의관들의 의의는 첫째로 예수님의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행하는 동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의 그러면은 종교의 의의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그들이 물론 나쁜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또 사람에게 유익한 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중요시한 것은 네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와는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좋은 것을 보시면서도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이 저걸 하는가 그 동기,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는 다 실망을 하셨어요 그때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데 그 속을 보니까 좀 나쁜 말로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중성을 다 보셨죠 마태봉 23장 5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한절로 그 중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모든 행위의 동기가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하나 입어도 꼭 특별하게 이렇게 애리를 넓게 한다든가 그냥 넥타이를 좀 특별하게 하든가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여튼 별걸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별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저렇게 세밀하게 경문 띠 넓게 한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복장을 하고 계세요? 왜 그 복장을 하고 왔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를 숨기는 종교가 종교예요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거나 자기가 유익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개에 와서도 자기가 좀 안 드러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안 드러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들을 인정 안 해주고 자꾸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이 무서운 거죠 우상은 하나님의 경건을 이용해서 사람이 영광받는 도적지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위에서 오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목회자요 또 신앙심이 깊은 신학계요 성교사요 집사요 셀장이라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의 기준은 아니죠 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 교회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을 알고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가반수로 천국 가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90%가 다 저 사람 신앙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아마 90% 이상은 다 바리새 양반들의 신앙을 훌륭하고 경건하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천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가져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으로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구원주의 신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의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이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아주 사람이 비천해져요 사람 눈치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눈치인가 싫어하는 눈치인가 이거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해자도 이렇게 되면 다 성도들이 무슨 설교를 하면 눈이 반짝거리고 좋아하는가 무슨 설교를 하면 지금 막 눈에 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짜려보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사실 부담이 되지 오늘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볼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됩니까 사람이 종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주일날 나오는 동기가 뭐예요 그냥 늦게 맞았고 욕종이 나오는 동기가 있죠 그래도 세일장에 또 월요일날 전화할까봐 겁나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겨우 종이 되는데 무슨 겨우 세일장에 종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모든 문제에 자유합니다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칭찬을 모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정치는 사람이 중요하지 표를 얻어야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향하면 사람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인기관리를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의 그런데 프로잖아요 그 외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표를 하려면 사람 비율을 잘 맞춰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알기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 사람 조그만 인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사람을 훌륭하게 봐요 인간적으로 잘 선하게 해주고 잘 내주고 비율을 잘 맞추고 사랑 비 거슬리는 말 안 하고 잘 이렇게 요런게 해주면 훌륭한 목회자 장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무서운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죠 사람 눈치가 무서우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다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사람 비율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착하게 선한 모양으로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과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하는가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자문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사람에게 막 선행도 하고 잘 성겨지고 나도 볼 때 좋고 딴 사람도 다 보기에 정직하게 보이죠 잘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선하게 저런 일을 하는가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는 동기가 무엇이고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십니까 우리는 양심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삐뚤어진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선행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와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예배를 나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왜 예배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기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배라는 행위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바리세인의 의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런 수준보다 너희의 의의가 더 낮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직도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수준으로 신앙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예배도 오고 셀모님도 참석합니까? 여러분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앞에 인정받는 의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종교인들의 그렇게 할 때 그런 동기로 할 때 그들의 나타나는 의의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백 가지가 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세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눈의 서유왕과 바리세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듣게끔 얘기했어요 좀 낯뜨거울 정도로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왜? 그걸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겁이 나서 말할 수가 없어 예수님만 그들에게 그런 바른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의의가 무슨 의의냐 하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는 수준의 의의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절대 그 따라하면 안 된다는 삼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 여기에 핵심 단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숨은 단어 찾을 수 있겠어요? 세 가지 특별히 장소에 관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세 가지 나오죠 첫째 시장 둘째 회당 셋째 잔치집 여러분들 영상이 뛰어나시네요 이들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아주 목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중환자실에 가야 된 아주 중병 환자입니다 정말이에요 바리세인과 세이와는 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이 우상이고 사람이 자기에게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영혼을 컨트롤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은 늘 사람이 많은 곳을 빠지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 그 중 하나가 첫째가 예수님을 보셨던데 이 사람들 어딜 잘 가나 봤더니 시장을 잘 가는 거예요 시장 시장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오는데 무슨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장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시장 올 때 긴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장보러 오는데 저 긴 옷이 무슨 옷인가 하면 회당에서 예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오늘도 가운 입죠 목회자들이 그 옷이란 말이죠 그 긴 옷을 입고 어딜 가는가 봤더니 시장을 가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여기서 가운 입고 저 마트 앞에 입구에 딱 서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속 보이는 행동을 그렇게 하죠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드러나게 하니까 예수님 금방 아셨죠 그리고 가서 가만 보니까 뭐 시장 장 보는 것도 아니야 장도 한 보고 오귀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인정만 돼 목말랐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뭘 위해서 섰다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무난받기 위해서 시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가운을 입고 귀인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리세인 양반 선생님 안녕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이 인사받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장 볼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는 그 마음이 나는 그 바리세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참 피곤하겠다 저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인정에 메말라 가지고 가운을 입고 시장까지 갈 정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떤가 내가 좀 도와주고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요 저렇게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 있는데 저 시장 가서 혹시 사람이 또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상처가 또 어떻게 할까 난 그 사람이 걱정이 돼 왜 그렇겠어요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와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회당 안에서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회당 밖으로 가운을 입고서라도 나와서 사람을 사여서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 하소연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못 받는 사람은 외적인 그런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셨어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죠 산지정복 했다가 산지정복 떠나고 뭐 또 없어요 채워지니까 근데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한 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도 빨리 나가지고 뭐 큰일 있는가 봤더니 집에 가서 누룽지 찾아 먹고 TV 보고 안 채워주시니까 배가 고픈 거냐고 그래서 실컷 TV에서 나오는 걸 놓치고 또 인터넷 뒤져서 오락을 치고 그래서 안 튀고 또 밖에 와서 친구 만나고 또 커피 마시고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지 얼마나 안 채워지면 예배 잘 한 시간 드리고 나서도 그렇게 목말라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신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사람의 인정에 목말르게 되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 평생을 굶주려 있어 사람의 인정이 인정받을 기회만 있으면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종교성으로라도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이 큰 감투처럼 얘기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감투가 주어지니까 그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해서 자기가 높임받는 도구로 쓰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나쁜 도구로 쓰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는 이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독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독재자는 실제로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속으로 굉장히 허약한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왜 이게 스스로 초라하게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비굴하는 것은 스스로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속박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또 어디를 향하면 회당을 말했죠 회당은 또 사람들이 많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회당은 안식일 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이잖아요 회당에 가는 목적도 이 사람들은 좀 달라 예수님이 보신 거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이게 뭐 회당에서 예배되는 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도 아니야 보니까 회당에 가자마자 뭐에 관심을 두냐니까 회당에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왜 관심을 갖겠어요 하나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의 또 거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인정을 갖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마련해 자꾸 강단에 의자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이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배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높은 자리에 자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앉기 위해서 그가 앉기 위해서 집사도 되려고 그러고 장로도 되려고 그러고 목회자도 되려고 그러고 성교사도 되려고 그러는 동기를 예수님이 보셨겠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동기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들이 감아보니까 잔치집에 또 빠지지 않고 뭐 거기 또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대부분 백성들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거기서도 또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거기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도 신랑 신부를 격려하고 그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신경 쓰느냐 하면 내 자리가 어딘가 자리 쟁탈에 또 신경전을 벌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여튼 높아지는 데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좀 자기를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뭐 통역자나 셀장으로 안 세워주면 어서 자기 인정받을 곳을 찾아다니는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죠 이런 사람 늘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관계가 좋겠습니까 사람을 경쟁상대로 보는데 내가 좋은 자리에 앉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밀어내고 낮추고 욕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입에서 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높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믿음이 좋은 그 기준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가 이 기준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사단의 올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의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 인정으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안 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 앞에 중심으로 할 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미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은 마타운 육장에 보면 이미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아버리니까 하나 앞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것만 아는 것입니다 마태문 25장에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 염소와 양을 나누면서 오! 네가 나은데 정말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봤대요 줄일 때 먹을 걸 줬대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죠 나 그런 일 안 했는데요 한 일 없습니다 네가 그때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고 옥에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전혀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을 의시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인생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헛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헛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든지 나를 비난하는 말이든지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착한 게 하나 옆에 살면 악한 사람은 나를 비난할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착한 사람은 나를 인정할 것이지 사람 말 그는 아무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항상 내가 하는 동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의 앞에 살기 위해서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의의가 되어야 여러분들 바리세인의 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리세인의 의의는 외식하는 의의라고 했습니다 이중성이죠 마태모 23장 25, 28자리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스의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선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끝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바리세인들 말할 때는 특징적인 게 외식이죠 외식 외식은 한자지만 원래 뜻은 배우라는 뜻이 연극 배우 즉 외식을 잘한다는 것은 그 배우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극 배우는 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지만서도 나에게 재벌의 역할을 맡겨주면 내가 아주 재벌처럼 아주 멋있게 해낼 수가 있죠 그럼 그 연극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대에 내려오면 내가 재벌이나 된 것처럼 봐줘요 어떻게 그렇게 익숙하게 재벌처럼 재벌 연기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나는 가난한데 또 굉장히 믿음 덥고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연기를 역할을 맡겨준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외식을 할 때는 그 연기를 아주 겸손하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게 부드럽게 아주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면 아이고 어떻게 그래 인자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은 실제와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이 다르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하고 실제 그 인격이 전혀 딴판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목회자의 인격이 없어도 목사로 세워놓으면 목사의 그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줘도 외식하는 사람은 그 직분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는 행위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연기하듯이 해내는 거예요 예배 같으면 예배 연기를 아주 멋지게 해냅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 맡겨줘봐요 내가 찬양하는 연기를 멋지게 해내는 것이죠 뭐 봉사하는 거 맡겨줘봐요 봉사하죠 은혜롭게 경건의 모양을 다동원해서 멋지게 해낼 수 있어요 그게 섬양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멋있게 해낸다 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다 경건하게 다 봤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이중적인 모습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감출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앞에 외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해도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는 전혀 딴 자기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양심을 속이고 더러운지 더러운지 거짓된지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사람 보내는 데서는 가장 그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 인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행동은 다 경건한 모습을 하는데 왜 인격이 안 변하겠어요? 인격으로 하지 않고 위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경건한 직분자로 숨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어디에서 숨길 수 없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사는 가정과 또 직장에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숨기는 일 외식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죠 온갖 혈기를 부리고 가자마자 그냥 세상껏 TV를 보고 그 외에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그 외에 왔다가 집에 가면 이 가면을 딱 벗는 것 같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기 남편과 아내 자기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신앙의 실제는 교회 안에 와서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 신앙을 검증하려면 그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가정에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제죠 진실된 신앙은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 교회 생활과 직장생활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고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말씀 잘 들어놓고 집에 가서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주일날 다 들어놓고 세일에 가서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 이중성이잖아요 이중성 같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집에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세일에 가서는 자기 주관대로 얘기하고 그 말씀과 틀렸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말씀 들으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딱 갇혀있고 교회문을 딱 잠겨놓으면 하나님 나오시지도 못하고 우리 집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직장까지는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해방이지 자유롭지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흐물이 나타나면 용납을 잘 못하고 판단하죠 왜?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흐물을 잘 감추고 아주 깔끔하게 감추고 숨기는데 이 사람은 좀 감춰야 되는데 드러내고 오히려 또 자기 말을 하니까 판단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판단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고 남, 험담을 잘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사람 앞에는 그걸 드러내지 않거든 감추는데 그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사람이 모르는 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거 억울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꾸미고 이중성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람 앞에 자기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극류를 받을 의지 자기를 자꾸 감추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과 교회 직분과 가정에서의 내 생활의 갭이 완전히 같아지기는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생각을 생각해보고 내가 직장에서 과연 하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하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그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 의의의 수준을 가지고는 결코 충분히 못 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화시켜서 잘못된 의의가 있으면 그걸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보실 때는 가장 마음이 섭섭한 거죠 마태모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화의설진 저 외식하는 서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명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 내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11조 율법에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문자주로 11조 정확하게 들이는 걸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농경사회이니까 밭에서 나는 박하 회양 채소 이런 걸 해가지고 딱 저울에 달아가지고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해서 11조 들이는 거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들이긴 하는데 그보다 더 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들으면 너희의의가 그 수준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더 중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 율법을 11조를 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간대한 데 없어 하나님은 간대한 데 없어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그 율법만 지키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겠어요 자기의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 하는 자기의 의의를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 그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왜 네가 11조를 하는가 동기를 보신단 말이죠 너를 위해서 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직분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시는 건데 그 수준에서 하면 그런 의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초상집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초상 우리는 초상 장례를 얼마나 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초상집에 가면 안 슬퍼도 슬픈 기색을 해야죠 그래서 곡이 안 나와도 곡을 해야 돼 옛날에 다 그랬거든 유대인들도 곡을 잘 못 하면 전문적인 곡군을 불러가지고 막 곡을 하게 해 전문적인 곡군이 그 장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슬픈 표정 이렇게 우리나라도 비슷하단 말이지 그래서 초상집에 들어오면 저 입구에 올 때부터 그냥 어이 하고 울면 들어와야 돼 그게 예의야 그래서 초상집에서 밤새 들어 슬픈 표정으로 눈물도 흘리고 애국 하는데 그거 잘했어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오늘 누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누가 죽은지 아무 상관없어 그 초상 그 분위기를 잘 해내는 것이 목적이야 사람 앞에 사람 보기에 저 사람 고인을 너무 사랑했나보다 너무 저렇게 어떻게 나는 눈물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면서 애국절절 저렇게 밤새 애국을 할까 사람들은 감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고인이 누가 죽은지도 모르면서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일법주의 11조를 들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 자기밖에 없는 거야 초상집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경건한 조문객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 뿐이지 이게 종교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의관들은 이렇게 하루살이 같은 아주 별것 아닌 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더 큰 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예배에 오십니까 예배를 경건하게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좀 내가 셀장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잘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찬양을 왜 내가 열심히 감동적으로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경배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을 해소하고 내 스트레스를 좀 허세하고 내 감정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성기는 일을 하는 이런 모순점 행동이 종교인들의 행동이죠 문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식의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죠 마태문 2, 3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화이실신저 외식하는 서유안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실신저 외식하는 서유안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면 아주 화가 날만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거죠 그들의 의인은 천국문을 못 들어가는 의의를 놓아놓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백성들에게도 외식하면서 살게끔 가리키는 이게 더 큰 죄잖아요 그들의 행하는 의의는 사람이 인정하는 의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내가 신앙 잘한다는 것을 좀 눈가림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짜증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그렇게 다니는데도 다른 사람은 원해받았다 그러고 변화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데 자기는 똑같이 할 거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피의식과 짜증과 화가 나겠냐 과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올이 자기가 변화되고 나와서 바리세인의 의에 대해서 한번 증언을 냈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과연 과거에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다 내가 바리세인의 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증언을 냈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 복종시 아니하였나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올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는 자기의 의의가 가장 율법의 바른 의의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의대로 살면 살수록 그 3절에 보면 어떤 결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3절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시 않는 하나님의 의의를 거꾸로 사는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시 아니하는 사람을 살았다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게 종교생들이 종교인들이 나중에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죠 못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통독할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헛수고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렸다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듣겠어요 예수님 바로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더구나 제자들에게는 절대 바리새인과 쓰기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어서 그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라고 주시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하라 이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변화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의의가 교회로 오래 다니신다면 무슨 의의인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10년 20년 다행인 거 그것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아 나는 바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자기를 못 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하나 앞에 선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 앞에 선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고 많은 멸시와 어려움을 받았지만 네가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의인지 그래 나는 너를 잘한다 네가 그래 어떤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고 사람들이 너의 신앙을 다 좋게 평가하고 네가 칭찬많이 받고 세상에서 높임받았지 그러나 예야 나는 너를 내가 봐왔다 너 속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엄청난 재앙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받자 소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지금 내가 겸손하게 양심적으로 하나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그 껍데기 같은 사람에게 내가 목말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종로를 탄 거 이제 여러분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의의를 알아주시면 잠시 후에 그 시시비비가 다 가려질 텐데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가려질 텐데 그 잠시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목말라 가지고 살다가 하나 앞에 화이설진 저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이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